여러분 안녕하세요. 그준모 강세입니다. 오늘 시간엔 우리가 배운 내용을 이용해 가지고 2015년도에 취재되었던 정수론 기출문제를 여러분들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정수론 문제가 단답식이 아닌 이런 서술형 문제로 취재되었는데요. 점수도 5점이나 배정되었을 만큼 상당히 비중있는 그런 문제로 취재되었습니다. 그럼 어떤 문제인지 한번 같이 읽어보죠. 다음 3차 합동 방역식에 대해서 G2015에 속하는 해의 개수를 풀이 과정과 함께 쓰시오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기서 주어진 3차 합동 방역식은 X3승-8이 모듈러 2015에 대해서 0과 합동이 되는 3차 합동 방역식으로 주어졌는데 근데 이 3차 합동 방역식에 나오는 모듈러스 2015의 소인수 분해가 어떻게 되는지도 문제에서 제시를 해줬습니다. 즉 2015라고 하는 그런 수를 소인수 분해하면 5, 13, 31이라고 하는 그런 3개의 소인수가 나온다고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네요. 자 그럼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우리는 문제에 제시된 3차 합동 방역식을 풀어볼건데요. 근데 이 합동 방역식을 풀기 전에 제가 수업시간에 설명해드린 1변수 합동 방역식을 만났을 때 그것을 푸는 일반적인 매뉴얼에 대해서 잠깐 복습해드리고 그 매뉴얼에대로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1변수 함수 fx가 주어지고 그리고 어떤 양의 정수 m에 대해서 fx는 모드 m에 대해서 0으로 주어진 이러한 1변수 합동 방역식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 합동 방역식의 해를 구하려고 하는데 이 해를 구하기 위한 첫번째 스텝으로 먼저 이 합동식에 나오는 모듈러스 m을 소인수하는 것이 우리의 첫번째 스텝이라고 제가 설명해드렸습니다. 그쵸? 그래서 먼저 우리는 모듈러스를 이렇게 소인수 분해하고요. 그럼 여기 나오는 각각의 소인수 pi들에 대해서 먼저 우리는 fx가 모드 pi들에 대해서 해를 감지는지 그것을 먼저 체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쵸? 왜냐하면 f가 만약에 모드 m 솔루션을 가진다면은 그럼 모드 m pi들에 대해서 f는 모드 pi 솔루션들을 가질 테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적당한 소수 pi에 대해서 만약에 f가 모듈러 pi 솔루션을 가지지 않는다면은 그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합동 방역식은 모드 m 솔루션을 가지지 않는 즉 이 합동 방역식을 풀 수 없는 그러한 방역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만약에 모든 pi들에 대해서 fx가 전부 다 모듈러 pi 솔루션을 가진다면은 그럼 우리는 각각의 pi들에 대해서 모드 pi 솔루션을 우리가 수업시간에 배운 인덕티브 알고리즘을 이용해가지고 모듈러 pi의 e의 아이생에 대한 솔루션으로 익스텐드 즉 확장을 해줘야 할 것입니다. 그쵸? 근데 우리가 인덕티브 알고리즘을 쓴다면은 그럼 모듈러 pi의 솔루션으로부터 모듈러 pi의 e의 아이생의 솔루션이 항상 존재한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나요? 그것은 아니죠. 모듈러 pi 솔루션이 있다고 하더라도 f의 모듈러 pi의 e의 아이생에 대한 솔루션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쵸? 따라서 우리는 각각의 pi들에 대해서 f의 모드 pi 솔루션이 인덕티브 알고리즘을 이용해가지고 모듈러 pi의 e의 아이생의 솔루션으로 확장이 되는지 그것을 체크를 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라도 확장이 안되는 어떤 소수 pi가 있다면은 그럼 f는 모드 m 솔루션을 가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f의 모드 pi 솔루션들이 전부 모드 pi의 e의 아이생의 솔루션으로 확장이 되는지를 그걸 체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f가 각각의 모듈러 pi의 e의 아이생에 대해서 전부 다 솔루션들을 가진다면은 그럼 우리는 그런 솔루션들을 중국인의 나머 정리를 써서 전부 붙여줌으로써 f의 모드 m 솔루션을 유도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쵸? 그리고 우리는 수업시간에 f의 모든 모듈러 m 솔루션들은 전부 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부터 얻어진다는 것을 배웠고 그리고 스텝 5에 나오는 중국인의 나머 정리의 유일성 때문에 f의 모듈러 m 솔루션들의 총 개수는 f의 모듈러 p1 e의 아이생의 솔루션의 개수에다가 f의 모듈러 p2의 e투성에 대한 솔루션의 개수 이렇게 딱딱딱 해가지고 각각의 모듈러 pi의 이 아이생들에 대한 솔루션들의 개수를 전부 다 다 곱해준 그러한 개수랑 서로 같아지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는 수업시간에 제가 설명한 이와 같은 합동 방영식의 프리매뉴얼을 이용해가지고 문제에 주어진 합동 방영식을 풀려고 하는데 근데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이 문제는 이런 합동 방영식을 푸는 것이 목적이 아닌 이 합동 방영식의 해의 개수를 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는 조금 전에 살펴본 그런 매뉴얼에서 뺀 마지막에 있는 이와 같은 사진만 이용해가지고 이 기출문제를 풀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 문제에 나오는 함수 x의 3수-8을 제가 fx라고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합동 방영식의 모듈러스는 2015인데 근데 2015가 5, 13, 31이라고 하는 그런 세 개의 소수의 곱으로 소인수 분해 된다고 문제 제시되어 있으니까 따라서 fx의 모듈러 2015에 대한 해의 총 개수는 fx의 모드 솔루션의 개수 그리고 fx의 모드 13 솔루션의 개수 그리고 fx의 모드 31에 대한 솔루션의 개수들을 전부 다 곱해진 값이 바로 fx의 모드 2015에 대한 솔루션의 개수가 될 것입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는 각각의 소인수들에 대해서 fx의 솔루션의 개수를 구해야 될 건데 근데 그 전에 먼저 다음과 같은 관찰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p가 어떤 소수라고 하고요. 그리고 a라고 하는 정수들의 집합을 p의 완전 인형의인 0, 1, 2부터 p-1까지의 정수들의 집합이라고 하겠습니다. 즉 a가 p의 완전 인형의가 되는 것이죠. 그쵸? 그럼 f의 모드 p 솔루션들의 총 개수는 뭐가 될 것이냐면 바로 a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fx가 p의 배수가 되는 그러한 원소들의 개수가 바로 f의 모드 p 솔루션의 총 개수가 되겠죠. 그쵸? 그리고 이 문제에 주어진 fx라고 하는 그런 함수는 우리가 정수에서 소인수분을 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8이 2의 3승이므로 따라서 이와 같은 함수는 우리가 x-2 곱하기 x 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2의 제곱인 4의 곱으로 소인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쵸? 따라서 위에 집합을 다시 쓰면 p가 x-2 곱하기 x 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4를 나누는 그러한 a에 있는 x들의 총 개수가 바로 f의 모드 p 솔루션의 개수가 될 것이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런데 p는 소수이므로 따라서 어떤 두 종수의 곱이 p에 배수가 된다면 이 중 적어도 하나는 반드시 p에 배수가 되어야겠죠. 그쵸? 따라서 우리가 여기 있는 집합은 두 개의 부분 집합의 유니언으로 그렇게 쓸 수가 있는데 즉 a에 있는 원서들 중에서 x-2가 p에 배수가 되는 그러한 원서들의 집합과 그리고 a에 있는 원서들 중에서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4가 p에 배수가 되는 x들의 집합의 유니언으로 위에 있는 집합을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쵸? 따라서 f의 모드 p 솔루션의 개수는 바로 이와 같은 두 집합의 유니언의 전체 개수랑 서로 같아지겠죠. 그쵸? 그리고 우리는 여기 있는 이런 첫 번째 집합의 원서의 개수를 카운트하기 위해서 a에 있는 이면 원서의 원서의 원서가 2를 뺏을 때 x-2의 범위를 한번 고려해 보려고 하는데 a라고 하는 그러한 집합에 있는 원서 중에서 가장 작은 놈이 0 그리고 가장 큰 놈이 p-1이니까 x-2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은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 그리고 가장 큰 값은 p-3이 되겠죠. 그쵸? 따라서 만약에 p가 3 이상의 그러한 소수라면 그럼 x-2가 가질 수 있는 이와 같은 범위에 있는 정수들 중에서 p의 배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정수는 오직 0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따라서 만약에 p가 3 이상의 그러한 호수인 소수라면 그럼 첫 번째 집합은 오직 2라고 하는 딱 한 개의 원서로 이루어진 집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쵸? 자, 이제 우리는 2라고 하는 이러한 원서가 위에 있는 이러한 두 번째 집합에 포함이 되는지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1을 위에 있는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4라고 하는 함수에 대입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럼 이 함수에다가 2를 대입하면 4 더하기 4 더하기 4니까 12가 되겠죠. 그쵸? 따라서 3 이상의 어떤 호수인 소수 p가 12를 나눈다면 그럼 여기 있는 이러한 두 번째 집합은 2를 포함하는 그러한 집합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p가 12를 나누지 않는다면 그럼 이 집합은 2를 포함하지 않는 그런 집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쵸? 근데 12라고 하는 그러한 수는 우리가 소인수 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으로 분해 되니까 따라서 12를 나눌 수 있는 홀수인 소수는 3밖에 없겠죠. 그쵸? 따라서 만약에 p가 3이라면 그럼 이 두 번째 집합은 2를 포함하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p가 3이 아닌 그보다 더 큰 홀수인 소수라면 그럼 이 집합은 2를 포함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쵸? 그리고 우리는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바로 여기 있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라고 하는 이러한 함수의 modp 솔루션들의 개수랑 서로 같다는 것을 아니까 따라서 우리가 한 얘기를 종합하면 그럼 fx의 modp 솔루션들의 총 개수는 p가 참여되는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4라고 하는 이런 함수의 modp 솔루션의 개수랑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p가 3보다 더 큰 그러한 홀수인 소수라면 그때 f의 modp 솔루션의 개수는 1 더하기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4라고 하는 이런 함수의 modp 솔루션의 개수를 더해준 이런 개수와 서로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는 3차 합동 방류식의 modp 솔루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를 이와 같은 2차 합동 방류식의 modp 솔루션의 개수를 구하는 그런 문제로 바꿨는데 근데 우리는 모든 2차 합동 방류식의 modp 솔루션의 개수는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을 합니다. 왜 그렇죠? 그렇죠. 바로 루장드의 신부가 관련된 2차 상호법칙이 있기 때문이죠. 그쵸?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은 2차 합동 방류식을 루장드의 신부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2차 방류식의 형태로 바꿔보려고 하는데 즉, 이와 같은 2차 합동 방류식을 조금 조작해줘서 x 플러스 1의 제곱은 modp에서 마이너스 3과 합동이 되는 2차 방류식으로 바꿀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쵸? 정확히 p 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1의 해를 가지는 것을 압니다. 그쵸? 따라서 만약에 p가 3보다 더 큰 호수인 소수라면 그럼 f의 modp 솔루션의 로켓은 위의 결과와 종합하면 총 2 플러스 p 분의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여기서 제가 분수를 말하긴 했지만 저는 분수를 의미한 것이 아니라 루장드는 신부를 의미한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문제에서 관심있는 모듈로스는 2015를 소인수 분의했을 때 나타나는 5, 13, 31이므로 얘네들은 전부 3보다 더 큰 그러한 소수들이죠. 그쵸?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f의 modp 2015에 대한 해의 총개수는 바로 우리가 살펴보는 이와 같은 관찰을 이용한다면 2 플러스 5분의 마이너스 3 곱하기 2 플러스 13분의 마이너스 3 곱하기 2 플러스 아니, 31분의 마이너스 3을 곱해진 값이 바로 우리가 구하려는 f의 modp 2015에 대한 솔루션의 총개수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러한 3개의 루장들의 심부를 계산하려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 5분의 마이너스 3부터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3은 모듈로 5로 보면 2랑 합동이 합동이니까 이 루장들의 심부를 5분의 2랑 같은데 그런데 이것은 마이너스 1의 8분의 5의 제곱, 마이너스 1이죠. 그쵸? 그리고 이것은 마이너스 1의 3승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될 것입니다. 그쵸? 그리고 두 번째로 13분의 마이너스 3을 계산할건데 루장들의 심부를 곱셈을 분류하는 그런 성질이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3을 마이너스 1과 그리고 3의 곱으로 분류한다면 13분의 마이너스 1 곱하기 13분의 3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런데 13분의 마이너스 1은 여기서 이제 13이 모듈로 4로 보면 1과 합동이니까 이 루장들의 심부를 값은 1과 같아질 것이고 그리고 13분의 3은 우리가 이제 2차 상호법칙을 써가지고 3분의 13과 연관을 시켜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분자에 있는 3은 모듈로 4로 보면 3과 합동이고 그리고 분모에 있는 13은 모듈로 4로 보면 1과 합동이므로 따라서 13분의 3은 3분의 13과 서로 같은 부호를 가지겠죠. 그쵸? 왜냐면은 분자나 분모가 모듈로 4에 대해서 둘 다 3과 합동일 때만 얘네 둘이 마이너스 1 차이가 나고 그 외의 경우는 전부 다 부호가 동일하니까요. 따라서 이 둘을 곱해주는 값은 3분의 13과 같은 값을 가지는데 근데 13은 모듈로 3에 대해서 1과 합동이니까 이 값은 3분의 1과 같아질 것이고 그리고 분자가 1일 때는 이 르장들의 10모듈로 값이 항상 1이죠. 그쵸? 따라서 13분의 마이너스 3은 그 값이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번째로 31분의 마이너스 3을 계산할 건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이너스 1을 분류해서 31분의 마이너스 1 곱하기 31분의 3의 곱으로 동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31은 모듈로 4로 보면은 3과 합동이죠. 그쵸? 따라서 앞에 있는 31분의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분자가 3이니까 우리가 여기서는 2차 상호 법칙을 적용해야 되는데 근데 분모는 모듈로 4에 대해서 3과 합동이고 그리고 분자는 역시 모듈로 4에 대해서 3과 합동이므로 따라서 31분의 3과 3분의 31은 서로 마이너스 1을 곱해줄 만큼의 차이가 생길 것입니다. 그쵸? 따라서 이 두번째는 마이너스 1 곱하기 3분의 31이므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근데 이것은 이제 3분의 31인데 근데 31은 모듈로 3으로 보면은 1과 합동이므로 3분의 1이 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분자가 1이니까 이 값은 1이 되죠. 그쵸? 따라서 우리는 31분의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이러한 루장드르 심볼의 값은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각각의 결과를 위에다가 대입을 해준다면 그럼 첫번째는 1 그리고 두번째는 3 그리고 세번째는 3이 되므로 우리는 f의 모듈로 2015에 대한 해의 총 개수는 9개가 됨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제가 이것을 조금 더 풀어 쓴다면 A라고 하는 그러한 집합을 f의 모드와 솔루션들의 집합이라고 하고 그리고 집합 b를 x의 모드 13에 대한 솔루션들의 집합 그리고 집합 c를 x의 모드 31에 대한 솔루션들의 집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방금 보인 것이 집합 a의 원수의 개수는 1개 그리고 집합 b의 원수의 개수는 3개 그리고 집합 c의 원수의 개수는 3개가 된다는 것을 보인 것이고요. 그리고 f의 모듈로 2015에 대한 솔루션들의 집합과 그리고 집합 a b c를 곱해준 이런 두 집합들이 서로 1대1 대응이 된다는 것이 바로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의 내용이니까 이로부터 우리는 f의 모듈로 2015에 대한 솔루션의 총 개수는 9개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 문제 답안을 작성해줄 때는 우리가 위에서 설명한 이런 긴 과정도 다 언급을 해줘야 되지만 마지막에 왜 f의 모드 2015에 대한 솔루션의 갯수가 a b c라고 하는 이러한 세 집합을 곱해준 그런 곱집합의 갯수와 1대1 대응이 되는지 그것을 설명해주기 위해서 꼭 이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를 언급해줘야 됩니다. 바로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가 이 두 집합 사이에 1대1 대응을 주는 그러한 정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제가 앞에서 설명해드린 내용과 그리고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풀 수가 있는데 근데 제가 앞에서 설명한 이어 같은 내용을 대사학 용어로 사용하지 않고 설명하다 보니까 조금 정확하게 설명한 그런 감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대사학 용어로 쓰면 굉장히 깔끔하고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중에 대사학을 공부하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아직 대사학을 공부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대사학을 공부하셔야 되니까 제가 위에서 한 이런 설명을 대사학 용어를 이용해서 좀 더 세련되게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래 여백이 좀 부족하니까 아래 부분을 지우고 제가 아래에다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한 설명을 대수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대사학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간단한 팩트 하나를 사용할 건데 R이랑 S가 어떤 두 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tau가 R에서 S로 가는 링 호모오피즘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tau라는 맵을 이용해 가지고 개수가 R이고 그리고 변수가 X로 주어진 이러한 폴리노미아 링에서 개수가 S고 그리고 변수가 Y로 주어진 이러한 폴리노미아 링으로 가는 tau tilde 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 수가 있는데 즉 R에 있는 어떤 임의 원소를 제가 A, I, X의 I생들로 I생들의 썸이라고 했을 때 이러한 원소를 tau A, I 곱하기 Y의 I생들의 썸으로 보내주는 이러한 함수라고 제가 tau 테더를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tau가 링 호모오피즘이라는 사실을 이용하면 그럼 이렇게 정의한 tau 테더라고 하는 그런 함수 역시 링 호모오피즘이 된다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는데 즉 R 테더가 Rx라고 하는 이런 폴리노미아 링의 더셈 구조랑 곱셈 구조를 보존한다는 것을 보이면 되겠죠. 이것을 체크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Q라고 하는 정수링에서 이런 Quotient 링으로 가는 함수를 정의했는데요. 근데 이 맵이 링 호모오피즘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였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제가 언급한 이런 대수적인 사실을 이용한다면 그럼 이 Q라고 하는 그러한 링 호모오피즘으로부터 우리는 Q 테더라고 하는 그런 링 호모오피즘을 얻을 수가 있는데 Q 테더는 정수 개수를 가지고 변수가 x인 이러한 폴리노미아 링에서 이번에는 개수가 gp이고 그리고 변수는 x바를 가지는 이러한 폴리노미아 링으로 가는 그러한 링 호모오피즘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건설해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쵸? 그리고 제가 여기에 있는 이미 어떤 원소 F를 뽑았을 때 Q 테더 F를 앞에 Q라고 하는 그 맵에서의 노테이션을 이용해 가지고 제가 Q F라고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앞에 노테이션과 서로 일치가 되겠죠. 그럼 만약에 정수 개수 폴리노미아 링에 있는 어떤 이미의 함수가 역시 이 링에 있는 어떤 두 원소 g랑 h가 있어서 이 두 원소의 곱으로 분해가 되었다면 그럼 Q 테더의 F에 대한 이미지인 F 반은 Q 테더가 링 호모오피즘이라는 사실으로부터 곱셈을 보존하니까 이것은 Q 테더 g 곱하기 Q 테더 h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F가 정수 링에서 이렇게 G랑 h라는 다른 함수로 분해가 된다면 그럼 F의 Q 테더의 이미지인 F bar 또한 G bar랑 h의 바의 곱으로 분해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요? 바로 Gp x bar라고 하는 이러한 폴리노미아 링에서요. 자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대수적인 사실을 이용해 가지고 제가 위에서 설명한 이와 같은 설명을 좀 더 세련된 방식으로 다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위에서 했던 작업은 바로 이와 같은 합동 방정식의 해지법을 연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와 같은 합동 방정식에서 변수는 정수 변수를 쓰지만 하지만 합동 방정식의 해지법은 Gp에 있는 헤드의 갯수만 우리가 카운트하는 것이죠. 그렇죠? 따라서 이것은 분명히 Gp 위에서의 합동 방정식이지만 하지만 여기서 변수는 G에서 움직이는 것이니까 우리는 좀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Gp 위에서의 방정식으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왼쪽에 있는 이와 같은 합동 방정식은 F, 바, X, 바는 Gp에서 0바랑 같다 라는 이런 방정식으로 쓰여질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는 P라고 한 것은 Gp 위에서의 등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X, 바는 Gp에서의 변수를 나타내고요. 따라서 우리가 이와 같은 합동 방정식의 해 개수를 찾는다는 것은 결국 X, 바가 Gp 위에서 움직일 때 F, 바, X, 바가 0바랑 합동이 되는 그러한 해 개수를 찾는 것과 서로 같은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에서 주어진 함수 F는 정수링에서 제가 X-1을 Gx라고 하고 그리고 뒤에 있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를 Hx라고 한다면 그럼 Fx는 Gx랑 Hx라고 하는 그런 함수로 분리가 되니까 따라서 제가 앞에서 설명한 것에 의해서 여기 이제 F, 바는 G, 바, H, 바의 곱으로 이렇게 분해가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은 집합을 어떻게 했을 수가 있냐면 G, 바, X, 바 곱하기 H, 바, X, 바 가 0, 바가 되는 그러한 X바들의 집합이 바로 왼쪽에 있는 이와 같은 F의 모드, P 솔루션들의 집합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수업시간에 모듈러스가 소수일 때 이 G, P라고 하는 그런 링은 그냥 링이 아닌 훨씬 더 좋은 성질을 갖고 있는 필드라는 것을 제가 수업시간에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필드면 인테그랄 도메인 이므로 따라서 이 링에 있는 어떤 의미의 두 원소 A, B를 뽑았는데 A, B의 곱이 0이 된다면 그럼 A는 0이거나 혹은 B는 0이 되는 이런 성질을 갖고 있죠. 그렇죠? 따라서 G, 바, X, 바 그리고 H, 바, X, 바 를 곱해준 것이 0과 서로 같아졌다면 그럼 G, 바, X, 바 가 0이거나 혹은 H, 바, X, 바 가 0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이 집합을 두 집합의 인연으로 분해를 할 수가 있는데 즉 G, 바, X, 바 가 0과 같아지는 그러한 X, 바 모임과 그리고 H, 바, X, 바 가 0이 되는 그러한 X, 바 들의 유니온으로 이렇게 이 집합을 분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위에서 했던 얘기가 만약에 P가 3 이상의 호수인 소수라면 그럼 여기 있는 이러한 집합은 E, 바 라고 하는 한계 원소로 이루어진 그런 집합이 되니까 따라서 만약에 E, 바 오른쪽에 있는 이와 같은 집합에 들어간다면 그럼 f의 모드비 솔루션의 개수는 여기 나와있는 이러한 두 번째 집합에 있는 원소의 개수가 될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E, 바 이 두 번째 집합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럼 f의 모드비 솔루션의 개수는 이 두 번째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더하기 1을 해 주는 그러한 개수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위에서 설명한 이러한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수학적 용어에 충분히 익숙하시다면 그럼 이 문제를 당연히 이렇게 푸는 것이 문제를 파악하는 것도 훨씬 더 쉽고 그리고 답안도 보다 더 간결하게 작성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제 강의는 아직 대수학을 공부하지 않으신 분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아래에서 한 이런 설명을 대수학적인 용어를 쓰지 않고 풀어서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위에는 설명처럼 설명이 좀 길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강의에서 배웠던 그런 내용들을 나중에 대수학을 공부하고 나서 대수학 용어로 그렇게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의 핵심도 보다 더 뚜렷하게 이해되어지고 그리고 답안도 훨씬 더 간결하게 작성할 수 있을 테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2015년도에 추재된 정수론 기출문제를 같이 풀어봤는데 2015년도에 추재된 문제는 어땠나요 우리가 그동안 풀었던 다른 기출문제들처럼 우리가 수업시간에 배운 매뉴얼을 적용해서 풀면은 크게 머리를 삶아지 않아도 금방 쉽게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문제로 추재가 되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강에서도 눈에 말씀드렸지만 정수론 혹은 미적분항 이런 문제는 어렵게 추재되는 것이 좀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공부한 그 매뉴얼 대로만 잘 적용해 가지고 문제를 풀면은 거의 다 쉽게 맞출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로 추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수론이나 미적분항 문제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틀리면 안 되는 무조건 맞추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전 개인적으로 임용시험을 추재하시는 교수님들이 문제를 추재할 때는 내간의 문제가 여러분들의 두 가지 동목을 잘 체크할 수 있는지 그것을 고려하면서 문제를 추재할 것 같은데 먼저 첫 번째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공부를 성실하게 했는가 하는 성실함을 체크하는 문제를 낼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얘가 얼마나 공부를 깊이 있게 했는가 하는 공부의 깊이를 측정하는 문제를 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성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를 했냐 안 했냐 그것을 물어보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주로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배우는 누구나 알고 있는 제너럴한 지식인 미적분학 그리고 정수론에 관련된 그런 문제를 추재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 학생인지 안 한 학생인지를 체크할 것 같고 그리고 공부에 깊이를 묻는 그러한 문제로는 주로 3학년 혹은 4학년 때 배우는 대수 해석 그리고 위상 같은 과목과 관련된 문제를 물어본으로써 이 학생이 얼마나 공부를 깊이 있게 했는가를 판단하는 그런 기준으로 삼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미적분학 혹은 정수론이라고 하는 이러한 과목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깊이 있게 했는가를 측정하기 보다는 그냥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체크하고 싶은 수준에서 문제를 취재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한 기본적인 매뉴얼만 적용하면 누구나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로 출제가 될 거라고 제가 생각한 것이고요 그리고 대수나 해석 위상은 공부의 범위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깊이게 물어보는 문제로는 이 과목들에 대한 문제를 물어보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하겠죠 그리고 제가 그동안 풀어본 기출문제들을 보면 저의 추측이 거의 들어맞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만약에 맞다면 그런 미적분학 정수론이라고 하는 그런 과목을 여러분의 공부의 깊이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물어보는 목적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수업시간을 배운 매뉴얼대로 잘 적용한다면 거의 100%의 확률로 꼭 맞추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이러한 문제들은 거의 매뉴얼대로 풀 수 있는 문제들만 출제가 될 것이니까요 하지만 공부의 깊이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셨어도 반드시 맞춘다는 보장을 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교수님들이 이러한 과목들에 대해서는 작정하고 어려운 문제를 내실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평소에는 충분히 생각해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을텐데 시험 당일 내에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막상 시험장에서는 생각이 잘 나지 않을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가능성까지 다 고려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열심히 들었다는 가정하에 시험장에서 공부의 깊이를 측정하는 문제를 맞출 확률은 한 70%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저는 80으로 적고 싶긴 한데 그냥 제가 겸손하게 말씀드려서 70으로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임용시험에 출제되는 문제를 이렇게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누어서 분류를 했는데 시험을 측정하는 문제의 배점이 공부의 깊이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보다 배점이 항상 작은 것은 아닙니다 정수로 문제를 보면 이 문제는 5점이나 배점이 되었네요 근데 2015년도에 제가 기출문제를 풀어보니까 그 중에서 가장 어려웠다고 생각된 문제는 바로 위상과목에서 출제된 두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에 배정된 배점은 각각 2점식으로 위상 전체 과목에 배점의 배점은 총 4점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그러면 위에 있는 이러한 정수로운 과목에 더 출제된 한 문제보다 배점이 훨씬 낮은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성실함을 측정하는 문제가 공부의 깊이를 물어보는 문제보다도 배점이 더 높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두 학생이 있는데 어떤 학생은 당연히 위상의 비중이 정수로운 보다 훨씬 더 클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정수로운은 임용에서 비중이 매우 작을 거라 생각해가지고 위상을 1년 동안 되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근데 정수로운은 소홀하게 공부를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임용시험에서 위상의 취재는 두 문제는 다 맞춰서 4점은 확보했는데 근데 정수로운 문제는 틀렸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학생이 이 두 과목에서 확보한 점수는 총 4점밖에 되지 않겠죠? 그쵸? 근데 어떤 또 다른 학생이 있어서 그 학생은 적어도 한 달 정도는 정수로운에 투자를 해서 정수로운은 제대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12개월은 대수랑 해서 위상에 골고루 분배해서 이 세 과목에 공부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위상이 어렵기 때문에 위상 두 문제는 다 틀리고 그리고 정수로운만 맞췄다고 합시다 그럼 이 학생이 확보한 정수는 5점이 되겠죠? 그쵸?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은 어떤 학생이 더 잘 공부한 것일까요? 그렇죠 바로 정수로운은 한 달 동안 완벽하게 공부하고 그리고 남은 기간에 다른 과목에 골고루 투자한 이 학생이 더 잘 공부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은 대수, 해석, 의상은 열심히 공부해도 반드시 맞춘하는 그런 보장 할 수가 없는 반면에 이러한 어떤 과목들은 우리가 공부하면은 누구나 100%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과목들이기 때문에 따라서 대수랑 해석, 위상 같은 과목에만 집중하고 그리고 이러한 과목들을 소홀히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러한 과목들을 탄탄하게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러한 주요 과목들을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공부 계획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미접분학과 정수로 공부하는데 사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제 강의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미접분학은 뭐 8강 그리고 정수로는 22강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에 1강씩만 본다고 생각하면은 그럼 이 두 과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 달이면은 완벽히 다 끝낼 수 있죠. 그쵸? 그리고 사실 정수로 같은 경우는 제가 수업시간에 증명을 많이 해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증명 이런 것을 다 생략하고 제가 알려드린 매뉴얼 같은 것을 숙지하는 거랑 연습문제 프리 그리고 기출문제 프리들만 골라서 본다면은 그럼 정수론도 한 1주일이면 마스터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30일도 아니고 한 15일 정도만 우리가 투자하면은 이 과목에서 매뉴얼대로 출제되는 문제들은 우리가 100% 다 맞출 수가 있는 것이죠. 그쵸? 물론 저는 매뉴얼대로 정수론을 공부하는 것을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매뉴얼대로 출제될 거라고 생각한 것은 제 예상이지 항상 그 예상이 100% 맞는다는 보장을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예컨대 출제위원님들 중에서 만약에 정수론을 정보하시는 교수님이 들어와서 정수론을 좀 깊이 있게 어렵게 출제하려고 마음을 먹으셨다면은 여러분들이 매뉴얼만 숙제서는 그 문제를 절대로 맞출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쵸? 그래서 어떤 일이 시험에서 벌어질지는 모르니까 저는 이왕 정수론을 공부하기 마음먹으셨다면은 제 강의에서 해드린 그 증명도 다 살펴가면서 제대로 수학을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수업시간에 배운 매뉴얼도 훨씬 더 기억이 잘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선생님이 되어서 학생들한테 정수론에 대해서 설명해 줄 기회가 있을 때 보다 더 자신감을 가지고 얘기해 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수학을 공부할 때는 모든 과목을 속성으로 공부하지 않고 제대로 하나하나 꼼꼼히 살피면서 공부하시길 추천해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부하면서 쌓아진 수학실력은 어디 가지 않고 여기 있는 70%의 확률을 100%의 확률로 끌어 올리는데 분명히 큰 도움을 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시겠죠? 어쩌다 보니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여러분들이 이 정수론 감옥을 꼭 반드시 맞추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사족을 좀 달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과 같이 본 2015년도 정수론 뒷축부리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여기